일단 결과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 닥터 의사진들과 간호사분들도 협력도 잘 해주시고 지금 되게 체계화되게 다 해주신 결과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돌도 완전 깔끔한 상태였고 전문화된 인력으로 갖춰진 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말씀해주시기로는 제가 다른 사료도 봤었는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즘 100% 중에 거즘 100%라고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